오늘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촬영을 하는 날인데요.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아. 꼭 사. 대자루 잡고 있을까요. 너 다쳐 조심해. 이렇게 몸을 이렇게 안 사요. 이렇게 말하긴 하는데 너무. 근데 막 스트레스 들어가는데 갑자기. 말만. 아 갑자기 어떻게 할까요. 지금 한번 한번 볼까요. 컷. 진짜 안 받겠다. 소리 들었어. 살짝 깜빼는 소리였어. 파트. 좀 잘한 것 같아요. 잡는 것도 되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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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요. 괜찮았어요. 몰라. 카드 안 넣었죠. 다이어트. 다이어트. 와. 다이어트. 사령을 시작합니다. 기경 놔야 해. 맞무야 해. 넌. 둘. 하나. 넌. 넌. 셋. 둘. 하나. 셋. 둘. 하나. 아 아빠? 이거 말 찍어? 셋, 둘, 하나. 셋. 셋, 둘, 하나. 마음에 드는 거 하나씩 고를까? 그래. 동전 리허설에 맞으러 갈게. 예쁘죠? 잘 나온 거 같은데 어때요?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먹으실 거 많이 해야 돼요? 여기에서 펌 하고. 그렇지, 시즈로. 아, 인감신해요. 난 좀 잘해요. 탁구이 드시지 말고 먹을래? 먹을래? 싱가포르에 가게 돼서 며칠 집을 비울 것 같아요. 정말요? 1부에 제가 무정 실현을 하게 됐습니다. 세트가 너무 좋아요. 이 간 떨어지는 도구 기대됩니다. 시청률 좋을 것 같습니다. 간 떨어지는 도구 파이팅. 사랑은 이야기를 한 번 해보시오. 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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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지금 촬영하고 있는 장면은 우여와 교선시대 때 마주치는 장면입니다. 하나,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탁구를 오랜만에 입어가지고. 야, 그녀가 이거 룰라폼이 왜 됐다고 그랬다고 그러냐. 잘 만들었어? 아, 여기 있어요. 아, 여기 있어요. 아, 여기 있어요. 하나, 여기 있어요. 하나, 여기 있어요. 하나, 여기 있어요. 황금 몇 번 때리다가 양파 몇 번 때리고. 아 진짜 먹었어. 아 진짜 먹었어. 아. 아 깜짝이야. 이게 다 얼굴이 잘 줄어든다. 아. 쿨턴이다. 상대 마요. 하지 마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딱 똑 똑 찍히나요. 창 찍히나요. 뭐 такой like 3층 가깝게 해줘 하하하하. 거길 들어. 일단 받아봐. 손잡이를 잡아야죠. 그래. 너무 좋아. 혼자 들고 오기는 해서. 아. 어. 들었어요. 투. 원래 잘해 이거 이거 웃는데 지금 눈이 웃고 있는데 이제 알 수가 없어 남자들의 마음 그치? 제발 뭐 했지? 뭐 했지? 더 해도 난 웃지 않아 아 진짜 재밌는 거 아니야? 아 그거라고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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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냐? 개야? 진짜 아냐? 난 동물이야? 손! 어떻게 되나? 어, 근데? 아까 진짜 넘어졌단 말이에요. 메이킹에 찍혔단 말이에요. 아까 찍었죠? 안 찍었어요? 네, 멋있어요! 너무 웃겨. 진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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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요?